금물의 마당 대봉꽃감 구정 명절선물로 포장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득 가득 채워서 이렇게 채워서 보내기는 조금 그래도 또 뭘 보냈까 그래 그래 보자 보자 오늘 농사할 때 대추농사 대추를 깨끗 씻어 가지고 구웠어 조총고는 그렇게 다 구운 것을 걸러 가지고 조총고는 다리는 다림샷에다가 엿거듯이 조총고듯이 구워 가지고 대추찜액을 만드는 말이 대추차지 대추고 대추찜액 아 아 아 더 주고 싶어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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